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컨트롤 쉬프트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컨트롤키와 쉬프트키를 모두 사용할 경우 마지막에 선택된 인의 기준으로 쉬프트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유지 컨트롤키와 유지 쉬프트키를 트루로 설정하여 컨트롤키와 쉬프트키를 사용하고 컨트롤 쉬프트키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유지 컨트롤키 속성과 유지 쉬프트키 속성 모두 트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컨트롤키를 누르면 선택한 행만 쉬프트키를 누르면 모든 행이 선택됩니다. 컨트롤키로 행을 두 개 선택하고 세 번째 행을 쉬프트키로 선택하면 처음 선택한 행부터 모든 행들이 선택됩니다. 다시 첫 행을 선택하고 중간에 다른 행을 하나 선택하고 쉬프트키로 하단의 행을 하나 더 선택하면 역시 처음 선택한 행부터 모든 행이 선택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컨트롤 쉬프트키 속성을 트루로 설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첫 행을 선택하고 컨트롤키로 두 번째 행을 선택한 후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세 번째 행을 선택하면 두 번째 선택한 행부터 세 번째 선택한 행까지만 쉬프트키가 적용되어 모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선택된 행을 기준으로 쉬프트키가 적용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